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윤나라입니다 요즘 퀸 열풍이 한창이었죠 세계동인 아티스트들, 퀸을 비롯한 비틀즈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50년의 역사를 가진 스피커 마샬의 액톤 스피커 오늘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마샬은요 여러분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 소품이 됩니다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든지 어울리고 요즘 인테리어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의 위시리스트 첫 번째가 바로 이 마샬이거든요 근데 마샬이 스피커잖아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소리 덕분이겠죠 살랑살랑하면서도 선명하고 풍성한 사운드 덕분에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거든요 게다가 저같이 기계치인 분들한테도 안성맞춤 너무너무 간단한 조작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볼륨 버튼 이렇게 조작하실 수 있고 베이스 버튼으로 저음 트래블 버튼으로 고음 조절하시면 되고 소스에 7가지 프리셋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채널 같은 거 저장해 놓으셨다가 즐겨찾기 하시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번 마샬의 이 제품이요 멀티룸 기능이 가능해요 일반 룸 버전과 멀티룸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하실 때는 3개의 단자일 때는 일반 4개의 단자일 때는 멀티룸 버전이거든요 지금 이건 4개의 멀티룸 버전이에요 멀티룸 버전은요 여러 방에서 같은 음악을 재생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음악을 각각 다른 방에서 재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컨트롤이 가능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마샬 제품이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이 같이 돼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들은 너무 많았잖아요 당연히 뭐 음질 좋고 음악 재생시키기 좋았죠 근데 와이파이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이 음악 소스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한 번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제품이 정품이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셨던 AS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 받으셨을 때요 상자에 있는 시리얼 넘버 꼭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오려 두시거나 적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꼭 카메라에 찍어 두셔서 AS의 때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에 반하고 디자인이 두 번 반할 수 있는 마샬 여러분도 마샬을 통해서 귀를 가진 귀호강 한 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